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한국경제의 동향분석과 거시경제 전망을 맡아온 김형욱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실무경제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아주 특유한 상황을 김 박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 박사의 인터뷰 안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복선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업의 현장뿐만 아니고 또 사업세계에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훈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의 8월 6일자 인터뷰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입니다. 김형욱 박사입니다. 돈이 풀려서 집값이 오른다면 전국의 집값이 동시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방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만한 집이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집값을 지금처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 부족한 것이 이번 가격 폭등의 주요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전태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낮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작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서울에서 광고나 드라마에 나오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 편의시지를 갖춘 주택이 서울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죠. 유동성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그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인 겁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품이 낀 주가입니다. 거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욱 박사입니다. 그러나 거품은 터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68년에 홍콩 독감이 발생해 10만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나쁜데도 늘어난 자금, 유동성 덕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 꾸준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면서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968년 11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급락해서 1년간 빠졌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유동성 거품은 항상 꺼지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이런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에 거품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유동성이 조정이 되면 분명히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국의 구조적인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2017년에 한국 경제가 3.2%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도체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만들어낸 반도체 착시 현상입니다. 이 반도체 눈이 가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오른 효과를 걷어내면 성장률은 2%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두 개 회사만 빼고 나면 실적이 처참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한두 개 빼고 나면 실적이 처참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많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에 상승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조선산업 같은 제조업들은 수요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월스트리트, 금융시장 간 메인스트리트, 실물경제의 격차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거해야 하는지가 정책당국자들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올리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푼돈이 잘 돌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돈을 풀게 되면 돈이 다 퇴장을 해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그걸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5만 원권이죠.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이 순환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구두, 말로라도, 빠른이라도 출구 전략을 신중하게 시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품을 확실히 가정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에.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폭락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겠다 그런 종류의 일종의 선언 자체가 있어야 점진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버티기의 실효성입니다.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면 유동성 공급 때문에 거품이 꺼질 때는 지방 집값부터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 집값은 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선과 자동차의 경우에도 실적이 나쁘면 그동안 쌓인 거품에 빠져야 되는데 이런 확장 정책 때문에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이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하면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푸는 확장 정책의 강도가 너무 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뿌려 가지고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을 닫게 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점점 은폐돼 나간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문제는 경쟁력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은 모두 중국에 밀려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경쟁이 있는 산업 분야나 기업을 키워내지 못하면 한국이 국제 경쟁 무대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화를 벗어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돈을 풀기보다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의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꼬를 턴다는 것이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노동시장 위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요약하게 되면 거품이 있다는 거죠. 그 거품이 돈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꼭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실물과 달리 자산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크게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집값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실물 경제가 극도로 악화가 되게 되면 조정 안 되고 100이 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추구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참관했습니다. 검색창에 공데일리로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해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채널인 세 달 전에 출범한 공TV, GONGTV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